스웨덴의 한 작은 마을에 점원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마트가 생겼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것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것까지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스마트폰입니다. 허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이 닫힌 가게 앞으로 손님이 다가갑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앱을 실행하자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문을 여는 것부터 계산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운영되는 무인마트입니다. 스웨덴의 한 IT 전문가가 가게나 편의점이 없는 시골 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가게입니다. 1년 365일 영업하는 이 마트에는 점원이 없습니다. 마트에 들어서면 스마트폰 앱에 스캐너 기능이 부여됩니다. 손님들은 원하는 물건을 고른 뒤 바코드를 스마트폰에 대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비용은 매월 앱에 연동된 계좌로 청구됩니다. 이 무인마트는 앞으로 노인들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운영이 가능한 무인마트. 하지만 마트 측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기술이 아닌 손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